안녕하세요. 올해부터 보드코리아 스노우보드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권혁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주로 대명해서 타고 있고요. 카빙을 주로 하는 티매치 플러스 팀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. 재작년 시즌에는 소비자로서 디오를 타봤는데 올 시즌 카빙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. 올 시즌 목표는 이 디오와 함께 좀 더 카빙을 완벽하고 안정적이고 좀 더 멋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카빙 라이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SNS 통해서 저희 팀이랑 같이 하시든가 아니면 보드코리아와 같이 이 시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